잘 생각해 주시기 바랬습니다. 잘 가, 첫 번째 탈락장. 자, 조용히 들으세요. 3번 뒤에 탈락할까요, 너 3번 뒤에. 오늘 처음이다. 여러분, 표정 바뀌지 말고 앞에 보면서 들으세요. 네. 제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에게 흠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른손 환하게 흔들어주세요. 예, 형. 야, 제 먼저 제거하나? 제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. 형, 다들 손에 힘을 치지 마, 내가 할게. 그러면 그냥 종국이가 하게 못 번쩍을 합시다. 못 번쩍만 해. 레이스 스타트야. 오늘은 레이스 스타트는 하하다. 형, 들어가고 있습니다. 파이팅. 안녕. 광수야. 예, 형. 광수야. 예, 형. 일단 하하의 위치부터 좀 파하자. 네, 형. 바로 전혀 드리겠습니다. 그래. 안녕. 하하가 좀 또 잘 숨으니까 뭐 안 되면 저 친구도 빨리빨리. 동훈이 찾다가 석준이 형이 먼저 보이면 석준이 형으로 할게. 어쩔 수 없죠? 어쩔 수 없죠, 뭐. 레이트가 시작되는데. 아무쪼록 석준이 운이 있으시기를. 그래. 동훈이를 찾다가 저 형이 보이면 저 형 먼저 뛰어야지 어떻게 그랬어? 그래, 그래. 그래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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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언뜻 분위기상으로 최강자전이니까 개리가 최강자전 1위를 다 우승을 했잖아. 더 이상은 하게 하면 안 되죠. 그래야지. 셋이 에이스끼리 합쳐. 그렇죠? 그래야지. 같이 뜯읍시다. 우리 셋이 그냥 마지막 마무리 해야죠. 오빠. 이따 봬요. 그래. 이따 마지막에 보자 우리 셋이. 이따 뵙겠습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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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딴 얘기하지 말고. 오케이. 절대 안 해. 얘기하지 마. 절대 안 해. 얘기하지 마. 안 해, 안 해, 안 해. 제가 파이팅. 알았어. 안 해, 안 해. 아악! 복합으로 얘기하는 거야. 아니야. 복합으로 배운 적이 없다. 아니야. 무어로 하는 거야. 야, 금고비가 주면 진짜 큰일 났다. 큰일 났다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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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가는 길에 석진이 형이 있으면 연락 줬어. 그래, 그래. 형! 할게. 파이팅. 뭐 혼자 얘기하기도 하고. 아니야, 아니야. 그런 거 없어, 형. 저 형도 웃음을 너무 많이 했다. 연합이 어딨어? 연합이 어딨어? 연합이 혼자 사는 건데. 특히나 렌딩을 다 가잖아. 금고구기는 하나거든요. 다 2층으로. 2층으로 가던데? 자, 김종국 출장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